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님 판변TV의 박판기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모델 사진과 사용기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1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219-11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초상권 침해 금지의 방해 예방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진 모델이었고요.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 업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액세서리를 파는 쇼핑몰 업자가 모델 사진을 찍은 사건입니다. 원심에는 패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최종적으로 모델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2016년 6월에 원고가 모델이었는데 귀걸이 모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 7월부터 17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 장신구 사진 상반지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료는 405만원이었고 1000장 정도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약할 때 사진의 사용기한은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2017년 6월에 소속사 전속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모델이 그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결국 소속계약을 찾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소속사 전속계약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뒤인 2018년 11월에 촬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이상 내 사진을 쓰지 말라. 당연히 이 말은 인증서가 올라가니까 장신구 사진을 쓰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거죠.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기간에 제한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약정이 없이 쇼핑몰 업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원고 패소를 했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모델 계약이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냥 보통 이런 작은 쇼핑몰에 갔던 경우에는 모델 계약을 하는데 특별한 계약서 없이 찍는 것도 많이 있고 기한 제한을 따로 두지도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측 입장에서도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소속사 없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약정이 굉장히 많아서 이 판례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상권, 얼굴에 관한 권리, 이 권리는 대법원은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행복추구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런 법, 헌법상 권리다. 따라서 상식과 통념을 초과하는 범위의 사용 시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펍니다. 그러니까 초상권은 얼굴에 관한 권리고 행복추구권에 이루어진 얘기 때문에 상식과 통념을 초과하는 범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상식과 통념을 포함하는 거죠. 초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 그런 거를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사정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쇼핑, 사진 찍은 사람, 사진을 사용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기간에 약정이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기간에 약정만 없었을 뿐이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쇼핑몰 업자가 특별히 동의를 받거나 계약을 했다고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적절한 시기에는 그만둬야 된다. 라고 해서 모델이 승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무한정 사용을 고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약정도 안 좋고 고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특히나 비용이 4,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차례 찍어서 4,5만 원이니까 통상 한 2,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한 차례씩 찍은 건데 이 정도의 비용으로 영구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즉 초상권, 얼굴에 관한 권리에 관한 헌법상 권리로 완전히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볼 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받고 로제 촬영을 했지만 영구에 사용한 것까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고 또 하나 사용자, 모든 촬영자 입장에서는 영구에 사용하려면 이 부분에서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1,20만 원, 3,4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영구 사용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이 판례는 초상권, 특히 모델 사진에 관한 판례여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